어색 아잇 잘 푸던 다 끝났다 고마워 율군이 아니었다면 못 해냈을 거야. 고맙긴. 내가 해준 게 뭐 있다고. 해준 게 없긴. 남편도 안 그러는데. 언제나 옆에서 날 도와주잖아. 뭐야? 초콜릿. 오늘 지켜보니까 너 점심도 먹는 척만 하고 계속 물만 마시더라. 그랬어? 먹어봐. 이따가 먹을게. 특별한 이유 없이도 날 도와주는 네가 있어서 참 힘이 돼.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난 네 남편은 아니지만 한때 정혼자니까. 정혼자? 너 눈치 없어도 너무 없어. 내가 그렇게 여러분 힌트를 줬는데 말이야. 처음에 너와 정혼한 사람은 신희가 아니라 나였다고. 아빠 맘마가 돌아가셔서 바뀌어버렸지만 그래도 기억은 해줘.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말이야.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다면 지금 너의 남편은 신희가 아니라 나 유리였다고. 간이 바랍니다.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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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요.